이번 주 도시아경제 온라인 부동산 강연회에서는 다세대주택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거래량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보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다양한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모든 대부분의 부동산 정보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세상의 세태가 더 많은 구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언론기사가 다소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서 발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기사를 참고는 하시되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세밀하게 그 안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 후자의 작업 과정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늘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 최근에 왜 시세가 급등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 드릴 것이고 또 앞으로 2021년 이후에 가격 전망이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어 드렸었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주거용 부동산,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적정한 간격으로 교차하면서 양쪽을 모두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에 목차를 먼저 잡아 드리자면 아파트 가격과 다세대주택 시세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세대주택 시세는 항상 그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격 그리고 전세가격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움직일 수밖에는 없는 대체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고 그 기간 중에 다세대주택 시세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과거의 추이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될 양상들을 미리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수요 측면이 첫 번째 주제와 밀접하다라고 한다면 공급 측면도 보셔야 되겠죠. 다세대주택 개발자의 입장에서 예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다세대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토지시세 상승과 공사비 원가의 상승 요인들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다세대주택의 수급관계, 계속해서 이어져온 건축, 인허가 물량 등을 통해서 공급량은 어느 정도이고 현재 필요한 수요량 대비 공급과 수요의 관계가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 파트에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다세대주택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또 가격에 반영이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책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공공재개발을 비롯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등 2종 일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어지고 또 그리고 과거에 이미 지어졌던 다세대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몰려들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배경들까지 마지막 파트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신문지상에 거론이 되고 있는 최근에 다세대주택의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국제국제간 헤드라인만 일단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3분기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금이죠. 2021년 1분기까지 다세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한번 그 제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피한 다세대 연립주택 거래량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이 일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 대한 규제 때문에 40년이 지난 굉장히 노후화된 다세대 연립주택에도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투자는 결국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된 다세대주택은 내 실거주로서의 기능은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 봤을 때는 투자 수요가 더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가격의 치솟자 다세대 연립주택 거래가 늘어난다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한 현상을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 보실 수가 있겠고 이건 약간 다른 측면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빌라를 쓸어가면 서민은 어떻게 집을 사나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죠. 그래서 늘 일정 주기를 두고 아파트 공급이 시기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조금 더 빨리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의 책무를 갖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편으로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매입 임대 방식이죠. 매입해서 다시 서민들에게 임대를 놓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아닌 정부가 다세대주택을 모두 매입을 해서 일종의 임대업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매수할 수 있었던 다세대주택의 물량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부와 민간의 수요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충돌하는 민간의 몫을 정부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지목한 기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동일한 내용의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LH가 공공전세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한다. 그 대상이 신축 다세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두 배 뛰고 매물은 동나고 가격은 두 배 뛰어버리고 매물도 없어져 버리고 그 이유가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 관해서는 제가 법률적인 부분과 아울러서 과거에 공공방식의 재개발을 시행을 했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당연히 이러한 정책적인 이슈가 발표가 되면 들끓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해당 지역에서는 투자 수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투기 수요까지 가세를 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들을 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도 계속 굳건하게 가격을 유지하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만한 조건을 갖춘 것은 극히 희박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정책이 발표됐다라고 해서 그것 하나만 놓고 성급하게 달려드셨다가는 처음에는 왠지 기분이 좋았다가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빌라로 옮겨 붙은 전세난 전세금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에서부터 시작된 다세대주택으로의 매매 전환 수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세대주택 자체에 대한 전세가격 상승도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사들이 나온 시기가 바로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들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일지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곰곰이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처음이 아닌 것이죠.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시지 않더라도 불과 한 5년 전 2015년도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었고 또 동일한 유형의 기사들이 신문지상을 도배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 목격하시게 되는 다양한 현상들은 반드시 과거에 어떤 시점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거의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 흐릿해졌을 뿐이고 그리고 과거에 한번 이미 목격을 했던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지 눈여겨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더라도 그냥 어리둥절한 상태로 눈만 껌벅거리면서 바라보다가 좋은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의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좀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가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가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2015년도에 기사를 보더라도 사실 제가 이 시기를 표시해 드리지 않았다면 그냥 최근에 나온 기사가 아니었나 라고 착각을 하실 정도로 똑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전세 엑소더스, 서울 아파트에 이어서 연립 다세대주택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앞에서 똑같은 내용 보셨죠? 매물이 동난다라는 내용을 보셨고요. 미친 아파트 전세값에 지친 젊은 층들이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거주를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그 당시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역시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2015년도 전세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LH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9,300가구를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그 당시에도 동일한 LH의 정책적인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그대로 기사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세난의 다세대 연립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3월 거래량이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2015년도에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2020년도에는 7년이 아니고 12년 만에 최대의 치를 기록했다라는 업데이트된 기록이 새롭게 최근 들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숫자만 바뀔 뿐이지 비슷한 현상이 일정 주기를 두고 반복한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 서울 평균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으로 그리고 거래량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사실 지금과는 격차가 좀 있는 가격이죠. 2015년 불과 한 5년 전쯤입니다만 그 사이에 다세대 주택의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2억 5천만 원이라는 평균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서 집계되고 또 이렇게 보도도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최근에 발표된 2020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기사들 한 5년 전쯤에 전세가격 급등 시기에 비슷한 시장구조화에서 발표됐던 기사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 이러한 맥락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시장 지표를 놓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정 주기를 두고 반복이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한 분석에 앞서서 먼저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특히 수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과거의 히스토리를 좀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대한민국 전체였지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따라서 직장을 구하고자 지방에서 서울로 또 수도권으로 많은 인구가 본격적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던 그 원년이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인구의 증가 속도를 주택의 공급 속도가 따라잡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잊고 계시겠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주택난이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지금이야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빨리 안 해준다라는 불만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자체가 별로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주택 문화 하나의 한 단상을 보자면 아마 직접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마루를 사이에 놓고 저쪽 안방은 집주인이 살고 있고 건넌방에 새들어서 살았던 경험들 다들 갖고 계시죠? 그리고 집주인이 살지 않는다면 마루를 사이에 놓고 이쪽 방에는 하나의 세입자 세대가 또 저쪽 방에는 또 다른 세입자 세대가 살면서 화장실을 공유를 해야 되다 보니 서로 눈치껏 시간을 보면서 겹치지 않게 화장실 사이좋게 나눠서 쓰고 그랬던 경험들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출입구가 하나인 실질적으로는 복수의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하고 또 마루와 화장실과 같은 공간들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 당연히 불편함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법제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시설, 물리적인 시설 자체도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화장실과 주거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개별 세대가 완벽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시설까지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 내부의 인테리어라든지 건축 자재들도 고급화를 지향하면서 하나의 소형 아파트와 다름없는 저층 주택이지만 그 기능만큼은 소형 아파트와 다름없는 구조, 기능까지 발전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히스토리를 가만히 되짚어보시면 역시나 연립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의 대체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세대주택의 시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세대주택을 투자를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같이 맞물려서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저와 함께 하시죠. 일단 앞에서 보셨던 그런 다양한 신문지상의 보도들 다세대주택의 거래량 급등과 그리고 가격의 급등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기사들이 왜 발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가격을 놓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장기 시계열 통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서울의 연립 다세대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2018년 12월부터 KB에서 집계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집계한 최초 시점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평균 매매 가격을 쭉 그래프를 통해서 표시를 해드린 것이죠. 가장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낮은 가격은 2014년 9월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3,176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집계가 된 2020년 12월에는 3억 1,946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가격으로는 8,770만 원이 상승을 했고 또 상승률은 37.8%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상승한 사례가 많이 있겠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대략 10억 초반이다라는 거 이전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포만 가더라도 30평대의 평균적인 가격이 이제는 17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 거의 2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남은 기본적으로 30평대 아파트 가격 20억 원을 다 넘겨서 이제는 30억 원을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정도에 와 있는 것이죠.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 대비 2배 혹은 3배 정도 더 높은 곳이 주요 지역마다 포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2천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6억 그 이상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사례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경향을 읽기 위해서 평균 매매 가격으로 한번 해독을 해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8,770만 원의 상승, 상승율료는 37.8%의 상승 신문지상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집중적으로 대서특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2020년 12월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이 가격의 막대그래프 마지막을 보시면 6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리고 전체 구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이 구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현상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나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이 현상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세대 주택의 정확한 가격 분석을 위해서 아파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2021년 아파트 시세 전망을 해드리면서 사용했던 그 그래프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에 지금까지 지나온 길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망해 보시려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전세가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00년대에는 전세가율 60%의 법칙이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2001년 9월 전세가율 64.6%, 거의 65%에 근접했던 그 순간 전세가율이 최대치에 근접했던 그 순간 아주 적은 갭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율 차이로 내 돈 조금만 더 드리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겠는데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매매 전환 수요가 강해지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가격의 본격적인 상승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된 것처럼 급격한 가격의 상승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2010년대로 넘어왔을 때는 전세가율 70%의 법칙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세가율 75%를 기록하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매매 전환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동이 되면서 이때부터 가격의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도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의 큰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아파트의 매매가격도 적정 수준에서 멈춰버리고 침체되거나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번 장은 그렇게 한 번의 사이클로 끝나지 않고 지금 2차 상승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후반부에 보이는 전세가격이 다시 한 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을 만든 그 직후에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 선포한 그 정책이 오히려 전세가격의 급등을 불러오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그것이 또 이어서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을 연동해서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전세수급지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 다음에 실제로 업데이트된 가격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4,299만 원으로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5억 7,582만 원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 상승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수급 분석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앞선 강의를 한 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와 그리고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지수를 한 번 비교해서 두 상품 유형의 가격의 상관관계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다세대주택 매매가격지수와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가 상승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통계 그래프를 보시는데 조금 익숙치 않은 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높아심에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매매가격지수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격의 수준을 표시하는 통계가 아닙니다.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가 그 상품군 안에서 얼마만큼의 가격 변동을 보였는지 그 변동률을 표시하는 통계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구간을 한 번 살펴보시면 분명히 아파트의 매매가격도 상승을 했고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도 같이 상승을 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이 후반부로 갈수록 더 급격하게 상승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상승이지만 이 구간에서만큼은 다세대주택이 더 빨리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구간을 한 번 살펴보시면 2008년도는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었던 원년이었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본격 전환됩니다. 2008년도 9월 82.6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점을 찍은 2013년도 9월 75.1까지 약 7포인트 정도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보였던 그 구간에 재미있는 것은 서울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2008년 9월 89.2에 지수를 나타내고 있었고 동일한 그 기간 2013년 9월에 똑같은 89.1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다소간의 가격의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라는 것이죠.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습니다만 다세대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지표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4.1 대책 이후에 이때는 지금하고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던 시기였죠.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경기 진작을 위해서 특히나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LTV DTI를 다 완화시키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 오히려 2017년 8.2 대책 다들 아시겠습니다. 뭐 본격적인 규제로 변화하던 그 원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25번이 넘는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계속 연속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가격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은 조금 완만한 속도로 상승세를 보여오다가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와 맞물려서 다세대주택의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각각의 시기마다 상승과 하락의 방향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상승률 혹은 하락률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억을 고스란히 담아서 왜 그런 현상이 그런 차이가 벌어졌는지 다음 지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가격하고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면서 가격이 움직이지만 아파트의 전세가격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움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두 가격 모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거의 6억을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전세가격 자체도 내가 매매를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전세가격 자체도 만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전세를 함부로 공략할 수가 없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 물량을 구하다 구하다 결국 구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게 그냥 전세자리에 치이면서 사느니 다세대주택을 내가 매입해서 살고 말겠다. 앞서서 신문지상에 보도됐던 그 내용들에서 확인했던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아파트의 매매가격보다도 더 밀접하게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과 연동되어 있다라고도 해석을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차이를 보였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구간, 기억을 다시 해보신다면 아파트의 매매가격보다도 후반부로 갈수록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이 더 빨리 뛰었던 시기죠. 이 시기에 나타났던 아파트 시장의 현상,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그만큼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기는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던 시기였고 다세대주택의 가격은 약간 그 초창기에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2013년 89.2로 지수를 기록하면서 2008년도와 변함이 없이 똑같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매매가격은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하락했습니다만 전세가격은 반대로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전세가격이라는 것이 다세대주택의 매매전환 수요로 연결이 되면서 다세대주택 가격의 하반경직성을 보이게끔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시점은 아파트의 전세가격과 그리고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아파트의 매매가격 그리고 아파트의 전세가격,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을 동일한 그림으로 겹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이 더 급격하게 아파트의 매매가격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던 그 구간은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었던 그 시기였고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세대주택의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됐던 그 구간은 역시나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에 하반경직성을 부여하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끔 탄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이 중요하겠죠. 지금 이 시점은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의 매매가격, 전세가격 그리고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이 어느 것 하나 예외랄 것 없이 모두 다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최근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문지상의 다세대주택의 거래량 폭등과 그리고 가격 급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시장지표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본 그 결과가 바로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지표를 통해서 가격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해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공급자의 측면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투자를 생각하시는 수요자이시겠습니다만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셔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시장의 다세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계속해서 신축 분양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과 함께 그렇다면 그 높은 분양 가격이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수급 관계를 분석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서는 정책적인 부분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포함해서 최근에 정책적으로 다세대주택의 투자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까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아파트 시세 매매가와 전세가가 다세대주택의 매매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요 측면의 기준을 잡고서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시장에는 항상 투자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시장에 신축 다세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급자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셔야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먼저 보실 부분은 토지 가격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오랫동안 끌어왔던 레미안 원 베일리의 분양가격 결정이 일어났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3.3제곱미터당 5,6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다라는 보도 내용을 아마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양가격을 산정을 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토지 가격이고 그 다음이 공사원가 거기에 적정한 가산금을 더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 그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다세대 주택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다세대 주택 공사 수지 분석을 하다 보면 공사 현장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토지비가 거의 대부분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또 공사원가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토지비와 공사비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만 체크를 해보셔도 새롭게 내가 만약에 공급자의 입장이라면 새롭게 어떤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어떤 정도의 분양가격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의 여러 가지 용도 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용도 지역 토지의 장기 지수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를 해드린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초의 2015년 1월 78.03이라는 지수에서 출발을 해서 2020년 11월 가장 최근 집계가 된 내용이 11월이 되겠습니다. 101.18까지 지수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약 5년간의 기간 동안에 30.5%포인트가 상승을 한 것이죠. 토지시세가 만만치 않게 꾸준하게 기복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지수라는 개념은 서울시 전체의 주거지역을 평균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이 지수에 나타난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한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3제곱미터당 토지 한평당 가격이 불과 2년이 되지도 않는 그 사이에 천만원 이상 훌쩍 뛰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시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평당 천만원씩만 계산을 해보시더라도 다세대주택 한 동을 짓기에 적정한 규모라고 할 수 있는 토지 70평 단위로 생각을 해봤을 때 불과 1, 2년 사이에 7억이라는 원가가 추가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체 다세대주택 한 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입하는 전체 비용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비의 상승분이 반드시 분양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축 다세대주택의 가격이 그만큼 더 인상될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비 원가 적정 공사비 원가의 산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 건축비 일반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적용해서 거의 큰 오차 없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건축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년도 국토교통부에서 표준 건축비를 고시해서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건축비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2011년도를 보시면 162만 7천원이었죠. 그리고 2020년 표준 건축비는 200만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373만원의 인상이 있었던 것이고 22.9% 상승한 결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1제곱미터당 200만원을 한 평당으로 3.3제곱미터로 다시 환산을 해보면 한 평당 건축비가 약 660만원으로 잡히는 것이죠. 거의 매년 쉬지 않고 공사비 또한 상승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토지비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물가가 상승을 하고 또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결과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의 90%의 공사원가를 차지하는 토지비와 건축비가 이렇게 매년 멈추지 않고 상승해 왔다면 당연히 신축 다세대주택의 분양가격은 그만큼을 반영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고민일 것입니다. 적정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시장에서 소화가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소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라는 것이 바로 이 지표 분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아파트의 매매가 그리고 아파트의 전세가와 연동된 다세대주택의 시세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또 다세대주택 자체의 전세가격도 매매 전환 수요로서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표는 반대의 측면,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통계가 흘러오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실적 중에서 서울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월별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계속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왔는지를 집계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까지 2020년 말까지 월간 단위로 그 달에 어느 정도 규모로 연면적 규모로 몇 제곱미터, 서울시 전체에서 몇 제곱미터의 건축허가를 받았는지를 쭉 이 막대 그래프로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먼저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흐름으로 이 건축허가로 대변이 되는 공급 물량이 변동이 되었는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3개월 단위의 이동평균 혹은 12개월 단위의 이동평균 선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개월 단위라면 분기별 변화의 양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12개월 단위라면 결국은 1년이 되는 것이죠. 1년 단위의 건축허가 물량의 변화의 폭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0개월, 거의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건축 시작부터 입주까지, 공사 완공까지 기간이 잡히죠. 다세대 주택은 그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하고 또 입주 가능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 흐름의 추세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12개월 이동평균 선에 기초한 1년 단위의 건축허가 물량의 변화의 폭을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시장의 흐름을, 공급 측면에서의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12개월 이동평균 선을 한번 살펴보시면 특정한 시기에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건축 허가 물량이 올라간다는 것. 그만큼 신규 다세대 주택의, 신축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났던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기간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부터 꿈틀꿈틀하기 시작해서 2015년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6년도에 가장 높은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던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항상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격과 연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그동안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열심히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규, 신축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16년을 지나오면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속도가 조금 더뎌졌죠. 그에 연동해서 역시나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 물량도 계속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피크를 달렸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점은 연간 10만 제곱미터 정도의 연면적 건축허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최고점은 12개월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5만 제곱미터 연면적의 건축허가 물량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점차점차 아래로 내려오면서 최근에는 그 이전 시기에서 가장 저점을 기록했던 10만 제곱미터보다도 더 아래로 건축허가 물량이 내려와 있었던 것이죠. 공급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급의 양상이 반전되면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 이후 앞서 보셨던 이 시기와 동일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이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아래까지 급격하게 내려왔던 다세대주택의 공급 물량, 건축허가 물량이 작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점차 올라오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거래량도 늘어나고 다세대주택의 신규 분양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평균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서울 전체적인 가격지표가 상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가 다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정확한 입지와 포인트를 잘 골라내시는 것이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기획 의도요? 최근 부동산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세제 개편, 청약제도 변화, 노후 준비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하는 부동산 시장 진단이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부동산 사회과학이고 종합과학이잖아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이해해야지 부동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바라는 점이요? 앞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론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첫 인터뷰를 한 송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공급자 측면에서 다세대 주택 시장을 한번 바라봤고요. 이번에는 정책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 수요자들이 있고요. 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파트가 될 것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왜 어떤 이유에서 다세대 주택 투자 수요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6.17 대책에서도 역시나 기존의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담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는 예외 조항을 두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예외 조항이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시장에서는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발생이 터져버려서 그쪽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모습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아오셨던 것이죠. 바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10과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게 됐을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라는 규제책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3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세대주택은 오히려 예외적인 대상으로서 투자가 가능한 한정적인 일종의 틈새 시장으로서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통화량이 아파트 시장에서도 시세를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통화량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는 역시나 대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정부에서 차단하려고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다세대주택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투자에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젊은 층의 투자자들이 급증했던 그 요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틈새 시장으로서의 다세대주택 투자가 가능했었던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의 정책을 보시게 되면 세금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무리 제가 세금을 부동산 투자의 처음과 끝이라고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도 막상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는 하게 됩니다.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변경된 취득세에 따라서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서울은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의 국한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2주택까지는 8%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주택 12%, 4주택 이상 12%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급격한 취득세 상승, 인상이라고 체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대폭 상승이긴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숫자에 상관없이 12%, 일괄적으로 12%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의 수요 측면에 일종의 장애물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지금까지 흘러온 분위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의 8%, 12%의 취득세가 발표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투자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한 두 달 동안 갑자기 얼음 상태가 되어버렸었습니다. 취득세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혹시나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거의 모든 게 멈춰서버렸던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가 지나면서도 서울의 부동산 시세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그 이후에는 이제는 어쩔 수 없겠구나 투자를 할 대상이라면 높아진 취득세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또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게 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매입하는 단계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는 나중에 양도하실 때 매도하실 때 양도차익의 중요한 필요 경비로서 그만큼 빠져버리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경감시켜주는 오히려 살 때는 아니더라도 팔 때 내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너무 이 취득세 하나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한 부동산이라면 언제든지 지금도 투자의 대상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공식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예외적으로 별도로 따로 빼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제일 하단에 나온 내용은 제 해석이 아니고 정부 자료 원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옮겨드린 것입니다. 정부에서 주택 공식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바로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택시장이 침체했던 지역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좋은 취지를 담아서 이 정책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죠.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정부는 해석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일종의 틈새 시장으로 작용을 하면서 좋은 투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앞서서는 취득세가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투자 대상을 놓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해석하면 취득세가 낮다라는 이유로 아무 대상이나 투자하셔서도 안 되겠습니다. 취득세를 가장 적게 부담하는 방법 취득세를 안 내는 방법은 아예 투자를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취득세가 다른 투자를 했을 때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물론 취득세는 적은 금액을 내시겠지만 그 부동산이 가격이 전혀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해 버린다면 전혀 의미 없는 투자 의사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겠죠.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강북 지역에 굉장히 노후화된 다세대주택의 투자 수요가 바로 이 대목에서 벌어졌던 것인데 재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요원한 대상에 대해서 단순히 공시가격 1억 이하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많은 투자 열기가 쏠리고 있는 현상을 시장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재개발의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을 강의를 해왔습니다만 단순히 내 눈으로 보기에 그 지역이 굉장히 낡았다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재개발을 시켜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자가당책에 빠지기 딱 좋은 테마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시가격 1억 이하여서 취득세를 적게 문다 이것만 놓고 판단하셔서는 당연히 안되겠고요. 과연 그 지역이 그 대상이 투자 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취득세를 완전히 배제하고서 판단을 하더라도 좋은 대상인지를 먼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공재개발 1차 대상지가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1월 15일 자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1차적으로 과거에 정비예정구역을 한번 지정됐었던 이력이 있는 그러다가 해제됐었던 지역들을 대상으로 총 8개의 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문록 2-12, 양평 13구역, 그리고 14구역, 봉천 13구역, 신설 1구역, 용도 1-6구역, 강북 5구역, 그리고 흑석 2구역이 이번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공공재개발이라는 테마를 갖고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경험하셨던 그런 지역들은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 결과치를 놓고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었죠.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책의 가지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그리고 누적되어 있었던 그 지역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모두 해소시켜주는 만능 열쇠 같은 의미로 착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거듭해서 말씀드려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지역 또한 굉장히 제한적일 텐데 여기도 공공재개발, 저기도 공공재개발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면서 여기 공공재개발 할 테니까 혹은 향후에 공공재개발 할지 모르니 미리 미리 사둡시다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를 많이들 해오셨던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정책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 장점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단점 때문에 나하고는 안 맞는 투자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던지 그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내리셔야 될 것입니다. 공공재개발이 절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당부 차원에서라도 강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왔습니다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도 못박아서 이야기를 했죠. 권리산정기준일 다시 말씀드리면 차후에 재개발이 진행됐을 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이 2020년 9월 21일로 못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재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곳을 재개발 예정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공법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용어를 창조해 가면서 마케팅을 하셨던 분들의 사례를 제가 많이 보았고 또 그것을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런데 요즘은 공공재개발 예정지라는 또 다른 타이틀을 걸면서 또 열심히 마케팅을 하는 사례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권리산정기준일은 2020년 9월 21일로 못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내용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한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을 통해서 투기수 유입을 방지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선언을, 서울시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내용은 작년도 5, 6대 책에 처음으로 공공재개발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그때 이미 공지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테마로 한 이야기들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의미가 있는 대목도 있고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되는 내용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의해서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새로 취임을 하면서 향후에 정책 구상 차원에서 발표를 하신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의 반경 250m에서 반경 500m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용적률 또한 최고 300%까지 전체적으로 상향을 시켜서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역세권 반경 500m까지 확대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거의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절반의 면적이 바로 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대상지가 된다라는 현실적이지 못한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1차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된 이 내용 그대로 정책에 반영이 된다 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개발의 과정에 있어서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의 대부분의 토지들은 현재 개인의 소유 혹은 민간 기업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를 하게 된다면 그 땅을 공공에 넘겨야 되겠죠. 정책에 의해서 민간에 넘기더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300%까지 개발을 하게 된다면 거의 차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대적으로 다 뜯어고치지 않는 한은 이번 시기에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의 최대 개발의 허용 한도를 다 써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발의 여지가 없고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나한테 그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굳이 내 토지를 넘겨버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을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든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든 새롭게 제기된 이 이슈 역세권 반경을 확대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을 할 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개발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토지주들에게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따라서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어떤 이런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할 때는 어디선가 반드시 일종의 테마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선택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들도 있겠습니다만 경험을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거의 7, 80% 이상은 단지 이 정책을 테마로 활용을 한 광고일 뿐이지 실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정책이 새롭게 발표가 됐을 때 실제로 정말로 그 제한된 선택하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물건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 강의는 여러분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소형주택 시장이죠. 다세대 주택 시장까지 지금까지 흘러온 길과 그리고 2021년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필수적으로 어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될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습득하셨던 이론에 대한 강의 그것을 바탕에 깔고 실제 저희 회사에 부동산 상담, 컨설팅을 요청하셨던 개인이나 혹은 공급자 측면이 되겠죠. 기업들이 어떠한 고민을 안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컨설팅 진단을 내려드렸는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서 더 체감할 수 있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